오빠, 우리 무슨 사이요? 어? 야, 먹어. 맛있어, 마셔. 어? 우리 둘이 술 마시러 왔잖아요. 야, 여자랑 같이 놀래? 아, 됐어. 둘이 마셔. 뭐야? 여기 있어봐. 나 번호만 따고 올게. 안녕하세요. 몇 살이에요? 22살이에요. 아, 진짜요? 네. 죄송합니다. 어휴, 백수 새끼들. 안녕하세요. 야, 네가 어쩐 일로 옆에 여자가 없냐? 내가 여자가 어딨냐? 나 주변에 예쁜 애 없나? 왜, 저번에 번호 따는 애는 잘 안 됐어? 아, 몸매가 좀 아쉬워. 죄송합니다. 여사친 많잖아. 형 소개 좀. 제 친구들 다 연애 중이라. 아, 지가 다 만나려고 쟁여두는구만? 아, 아니요. 있으면 해드리소. 오케이. 너 해준다 했다. 눈 따서 좀 보자. 키우고. 오! 얘는 키... 너 장 보냐? 야, 뭐하냐? 술 마실래? 소가품. 근데 누구랑 있음? 여기 대섭이랑. 함 해보자. 뭐야, 이 새끼. 보적이도 있어. 아우, 배고파. 언제 나와요? 어우, 추워. 야, 너 속 안 좋다, 왜? 대섭아, 형 오로순 잠인데 저기 앉으면 안 되냐? 저도 없으세요. 아유. 일로 와. 아, 회장 조회해야지. 잘 있었어? 네, 안녕하세요, 오빠. 오, 야 보적이 너 오늘 왜 이렇게 꾸미고 왔어? 집에 안 가려고? 아, 왜 저래. 야, 야, 야. 야, 너 그만 마셔. 너 취했어. 오빠, 술 취할 때까지 마시는 거죠? 안 취할 거 왜 마셔요? 오케이. 그럼 오늘 끝까지 마시는 거잖아. 술잔. 짠. 짠. 야, 보적이 어디 왔냐? 집 갔어요. 뭐? 오빠, 나 이제 갈게. 간다. 취하면 술 버릇이 집 가는 거여가지고. 아, 나 술 괜히 먹였네. 야, 집 간다. 야. 왜? 너 왜 이렇게 변했냐? 여보세요? 어, 어디야? 소연아. 오빠, 나 왔어. 조금만 기다려. 소연아. 오빠 안 취했다며. 나 별로 안 마셨어. 너랑 맛있 거 남겨뒀지. 잠깐만. 왜? 우리 사귀는 거지. 어... 일단은? 오빠, 그냥 집에 가. 야. 형, 근데 아까 변했다는 말이 뭐예요? 아, 태연이. 아, 형. 보면 좀 한심하다가 너 좀 그래. 왜?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. 지금이랑 완전 정반대였지. 여보세요? 어. 받았다.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. 나 진짜 번호 바꾼다. 근데... 지금 왜 이래요? 여보세요? 첫사랑이 바람을 피었대요. 야, 너 내가 다시 전화를 주신다고 그랬는데. 오빠, 오빠 됐어. 내가 얘기할게. 그 이후로 여자 안 믿는다고 저렇게 가볍게 만나는 거야. 아니, 근데 그게 이유가 되겠냐고. 진짜 제발 부탁이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. 끊어. 우리나라 sag이 바람이라 어릴 때 공 support으로 감사했어요. 그리고 창가 2011년 10월 00hOPP 흠님의 nick helps.